얘를 예방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요? 성행일 안 하면 되죠.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행일 안 하는 건데 그럴 순 없잖아요. 당연한 거잖아요. 살찌기 싫으면 밥 먹지 마라.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성행일을 잘 하면 되는 거잖아요. 잘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어섰을 때부터 옷을 입는 거죠. 준비할 때부터 옷을 입고 시작을 하는 거죠. 근데 남자분들이 싫어하잖아요.